그 야의 순기능을 기대했지만 최악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이 사슬 제목 보고 어떤 생각 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사슬 쓰는 사람이 그냥 제목을 그렇게 달았겠죠 그 야의 순기능을 어떻게 기대합니까? 야 선거를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사람인데 무슨 순기능을 기대하겠습니까? 공동체 차원의 가장 큰 악과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순기능을 기대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협지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분들 많겠지만 어차피 정권 바뀌면 뭡니까? 다 그 사람들 그냥 지금 윤석열 정부의 뭡니까? 헤드 있는 사람들 그냥 무사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 뭡니까? 한 것 보세요 지난달에 인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그 사람들한테 잘 그렇게 서로가 협조하면 다음에 후일이 보장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백발백중 실패인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과잉생산 쌀을 세금으로 의무적으로 사들여가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 단독 처리했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네요 민주당이 협조해 주겠다 야당의 기본 책무는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추진한 정책을 야당이 국회에서 막은 경우는 많지만 이런 중대 정책을 야당이 정부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 통과시키는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구정선거회가 다 국회의원 됐으니까 그걸 안 밝히니까 국힘당이 그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냥 입을 다무니까 그냥 물로 보는 거든요 아무리 의석이 많다 해도 야당은 법과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다 의석이 왜 많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그냥 조선일보가 다 침묵하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이런 칼럼이 다 거지처럼 보이는 겁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박탈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재원 대책도 없이 기초연금을 30만원 40만원으로 올려 모든 노인에게 학대 지급하는 법안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법안 지금 민주당은 그 최악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를 공정하게 되돌릴 생각 없는 사회는 이런 칼럼이 다 뭡니까 그냥 쓰레기라는 겁니다 이런 칼럼들이 다 뭡니까 그냥 윗선이라는 거죠 선거를 공정하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조선일보도 이런 여러분들 제목 보면 내가 하도 우스워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신문 보니까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따르는 주사바는 반헌법 세력이다 협치 대상이 아니다 뭐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네 체제를 없는 것이 그냥 선거 부정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주사바보다 훨씬 더 심한 거죠 아무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런 걸 두고 저는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 말이 뭐 털린 게 있습니까 사회가 참 서울대 총장이란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정감사받는 거 보니까 참 기가 차네요 그럼 owe 두고 어휴 한글자막 by 한효주